오늘은 대전 동구 전국노래자랑 예선이 있는 날입니다. 전국노래자랑에 출전하게 돼서 예선심사장으로 가는 중입니다. 5월에 동행축제 행사가 열립니다. 온오프라인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하는 행사인데요. 개막식이 대전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마침 4월에 대전 동구에서 전국노래자랑을 촬영한다고 해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원들과 동행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국노래자랑에 나가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극한직업이죠? 만들어 본 팻말인데요. 대전 동구에 있는 핫플레이스를 중소벤처기업부 솔리스자가 맵을 하겠다고 장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대전 동도롱동구 예심 왔어요. 예심이요? 네네. 대전 한번 도전은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도전해도 될 것 같아요. 친구들 고마워요. 열심히 잘할게요. 전국노래자랑 대전 동구편 예선심사 현장입니다. 동행축제를 전국에 잘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불살라보겠습니다. 동행... 전국노래자랑 대전 동행축제 아 떨리네요 저희는 대전의 대박을 바라는 대박 대전팀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노래는 슈퍼맨의 놀아조입니다 놀아조의 슈퍼맨 놀아조의 슈퍼맨입니다 준비 바로 시작 아들아 지구를 부탁하노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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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두 분이 들어왔어요 자는 중소 매척이었고 직원이 뭐가 나가자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가겠습니다 높은 자리신가요? 높은 자리 강번을 했군요 아닙니다 저희 다 비슷한 직원들이고 한번 한테들어 볼게요 남은 주말에 시즌이 나을 것 같긴 한데 기회를 주신다는 공선에서는 강연 안 될 것 같아요 장기자라는 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대박 대전팀 1심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오면? 뭔가 이제 한 번 더 준비해? 네 슈퍼맨의 놀아조 준비했습니다 놀았자의 슈퍼맨이 아니고 대전 동구의 핫플레이스를 소울리 쓰자 랩으로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대전 동구 학부를 소개합니다 대전 동도농구 대전 동도농구 대전 동도농구 대전 동도농구 감사합니다 대전 동구나 대박났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동도농구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전국노래자랑까지 출전했습니다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 많이많이 참여해주세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황! grandma 작품 nay 음악 감사합니다.